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걸까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한 지 석 달이나 지났지만, 트럼프로부터 어떤 러브콜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건지, 트럼프가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헤일리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나 소통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화당을 대표해 헤리스와 맞설 후보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건데요. 무엇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끔 더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되짚어보면 공화당 경선에서 두 사람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세대가리, 재앙이라는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망설이는 사이 또 한 명의 주요 공화당 의사가 헤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첸이 전 의원의 아버지이자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첸이 전 부통령도 헤리스를 찍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계정을 Zeit증 with all the students, the teachers and their families 우리의생을 pas장 Stanmos Ros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